자, 수양이, 수양이, 왕건이. 아, 대단합니다. 새로 들어간 거 봐, 새로. 자, 태발 가오. 우리 백두호 봤다. 오, 황석 선수가 지금. 공 굴렸어요, 공을. 야구만한 걸로. 나 이 정도 먹는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기선제압하듯이. 백두가 조정을 잘하네요. 다 좀 잘 먹는다. 응. 야, 우리만큼 잘 먹어도 몰라. 속도가 안 돼, 지금. 잠깐만요. 근데 내부는 다 속도가 일정해요. 대화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 아니, 왜 그래? 저 정도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눈길도 안 죽으시고 땅만 보고 있습니다. 얼음 먹고만 가겠다. 갈비찜을 숟가락으로 먹냐고. 선생님, 다 드셨는데요? 다 드셨는데? 기다려, 기다려. 주문 찢어질 것 같은데요? 어? 주문 찢어지겠는데? 기다리셔야 돼. 아이고. 국물까지. 와, 마무리했고. 깔끔하게. 고기 기다리는 거죠? 고기 더 없나, 이런 표정. 봐봐, 저 그렇게 먹고 청소나게 머리로 옮기는 거야. 다 먹고 기다리시는 건가 보다, 다. 끊기면 안 되는데, 고기? 절대 안 돼. 끊기면 안 되는데. 지금 끓이고 있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빨리 먹을 줄 몰랐던 거지. 네. 16인분이며. 아,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각자 4인분씩은 거뜬한 것 같아요, 일단. 아, 이게 고기가 부러우니까 그냥 삼켜지죠. 뭐가 진짜, 뭐가 씹을 게 별로. 원래 이렇게 빨리 먹지는 않는데, 씹을 게 없으니까 벌써 다 먹었어. 오믈렛 먼저 놔드릴게요. 아, 네. 오믈렛 나왔어, 오믈렛. 드디어 치즈베이커 오믈렛 나옵니다. 어머, 맛있겠다. 서비스로 주셨는데. 맞아. 어머, 어머, 어머. 그거는 계란만 해줬지. 여기 안에는 다 들어가서 베이컨도 들어가 있고. 아, 그냥 또 다른 거야? 어머. 치즈랑 베이컨이 있어서 계란이랑 또 엄청 담백하게. 무슨 오믈렛이 이렇게 크냐? 오믈라이스 같다. 푸짐하네. 양이 푸짐하다, 오믈렛. 맛있겠다. 치즈랑. 와, 치즈봐. 와우. 대박. 우와. 진짜 미쳤다. 엄청 푸짐해. 치즈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 치즈. 치즈 봐, 치즈. 너무 맛있거든. 아, 암이 많아. 박성호, 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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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대박. 맛있다. 다이오니즈랑 케찹 소스로 그걸로 같이 찍어 먹으면 맛있었어요. 백두 장사 갑니다, 백두 장사.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야 백두하고 태백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네네. 백두 장사, 설탕. 백두 장사. 백두 장사. 백두 장사. 백두 장사. 그럼, 네. 잘한다. 백두 장사. 먹는 스케일이 다르신 것 같아. 아, 스케일이. 타이밍 아름다운